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세긴 한데 사악함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선거부정을 은폐하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악함이란 이런 표현도 그렇게 과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내란범입니다 내란범 매국노인 겁니다 매국노 조갑제 매국노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거부정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직위 고한을 묵는다고 매국노들인 겁니다 일반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매국노인 겁니다 그래서 사악함이란 사악함 단어를 써야 되냐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제 내보낸 조갑제 딸까지 동원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젊은 분 같습니다 저는 전 엠넷 걸그룹 오디션에서 투표 조작에 응원했던 연습생이 탈락해서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박사님의 부정선거 주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로듀스 시즌4에서 득표수 결과 값이 이상하게 나와 바로 조작이 들통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팬들도 쉽게 알아채는 투표 조작을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들이 외면한 우편 현실에 웃고 갑니다 이렇게 한 분이 프로듀스 시즌4가 여러분들 규명되는 데는 하태경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니까 알고 없었다고 하겠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갑제 씨가 부정선거가 없었다 공병원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데 논리도 없고 정거물도 없는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지고 800쪽 되는 이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800쪽이나 되는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책을 아주 두터운 책을 쓴 겁니다 800쪽이나 되는 이 책을 800쪽이나 되는 이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이런 800쪽 정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함과 진실됨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으면 저는 이런 책을 쓴 거 아닙니까 5권 정도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논리나 증거물이 아주 뭡니까 풍부해야 되고 그것을 타인에게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킬 수 있을 때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그냥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뭡니까 그거를 정리정론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는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갑제 씨의 논리는 뭐냐 여러분 조갑제 씨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갑제 씨 딸인 조샛별 씨과의 이름들 부정선거 은폐론을 가담을 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좀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논리 없고 증거 없고 그냥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조갑제 씨의 주장은 여러분들 그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본 전 없습니다 다만 댓글에 여러분들 몇 분이 남긴 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추측을 하는 거죠 왜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 입장에 상대방 입장을 추론하는 겁니다 논리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겁니다 진지함도 없고 진실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성실함 자체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갑제 씨가 치열한 여러분들 기자정신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탐사보도라는 이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뭐가 허물허물해져는데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실도 없고 사실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여러분들 그럼 입을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할 때 조갑제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대법원을 불신해서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적기관인 선관위는 매우 진실된 기관이니까 너희들이 의문을 갖지 말아라 대법관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갑제라는 사람이 이런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은 있어서 안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수 분열을 촉진시켜서 안 됩니다 보수가 반백해주냐 보수가 뭐냐 상위가치와 하위가치가 있으면 상위가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 정의로움과 이런 부정이 바름과 여러분들 구범 선과 악 이게 여러분들 가장 상위가치고 그 밑에 보수가 있는 거지 온갖 부정을 다지르며 쓰면 나는 보수주의자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수 분열을 촉진시켜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갑제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딸이 내놓은 이름 주장은 한국 선거는 아날로그 선거이기 때문에 디지털 선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조갑제가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은 없습니다 왜 그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그냥 결론 정하고 닥치고 뭡니까 부정성 없고 상대방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뭐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했거든요 다른 주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이런 펼치기를 될 때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치열하게 그 문제를 파고들여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 규명을 한 허병기 교수님 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독립투사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만큼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800쪽짜리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방송을 보고 이분이 하신 이 조갑제 딸까지 동원 이 방송을 보고 트루스147님이 아니 노트북을 써야 돌아가는 투표지 개표기 전자개표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lg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투표기인 거죠 전자개표기인 거죠 선관위는 억지로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를 계속 쓰는데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전자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지만 투표지 분류기가 맹령어에 따라 움직인 연결된 것이 lg 노트북 고성능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그 고성능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포트 같은 걸 꼽아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심을 수 있고 외부와 통신도 할 수 있고 무슨 랜드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자개표기인 거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조갑재 씨의 딸인 조셉별 씨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양반 같아요 여기 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투표지 분류기 속도가 분당 340이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초당 5.66장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아날로그 수준이 아닙니다 조갑재 씨의 눈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야바이 뺑뺑이도 340rpm으로 돌리면 알아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은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qr코드를 여러분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투표제도를 전산화했고 전산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깐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전투표제도는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장 현장의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습니다 100명이 선거하는지 200명이 선거하는지 300명이 선거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이 뭐죠? 예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들 선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부정을 여덟 번째 해온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하여 온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하여 그래서 저는 범죄집단이라 한 겁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는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창주 상당구 표를 이동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표를 다 이동시켜주지 않습니까? 다섯 개 동에서 여러분 이거는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 4월 5일 표를 다 이동시키니까 양쪽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이동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조갑제 부녀 부정선거 은폐 눈물겨운 노력 조선일보의 뭘 모르는 칼럼 언 모른 도우미인가 우리나라 투개표는 디지털 전자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로 바꾸라니 조갑제 딸의 이름 글 제목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제하는 제의용 컴퓨터가 붙어있고 메인 서머 및 보조 서버 등을 이용하는데 한국 선거 시스템이 아날로그라고 주장하는 조갑제 딸의 뻔뻔함은 그냥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우겨야 될 특별할 이유가 있는가 11월 4일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구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그래 대해 그냥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하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조갑제 딸의 무식함은 이렇게도 표현된다 우리나라 개표 과정 자체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입니다 여기서 더 아날로그 하길 바란다면 대만처럼 칠판과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쓰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갑제와 그의 딸은 상단의 차익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바란다 이런 차익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조직적이고 체계된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이동을 행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산조작에 이루어지지 않은 차익값 그래프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좌우대칭의 좌우 차익값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 증감 작업의 중심에는 남조선 선관위가 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두둔하거나 은폐하는 자나 세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조국을 반영하는 죄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지함을 무지함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악함을 사악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세태와 시대와 사회를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결국은 사실과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올린 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조갑죄를 반역죄라고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심하니까 그냥 사악함이라고 부른 겁니다 진짜 악한 겁니다 왜 악하냐 사람의 품성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거부정을 은폐하거나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협력하거나 선거부정에 부역하거나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공모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평화로운 권력 이왕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진다 이런 헌법뿐만 아니고 묵시적 계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터에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겁니다 조갑제가 한 것은 뭐냐 이야기죠 조갑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저는 보는가 그냥 단순하게 악하고 사람이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갑제는 공화국이 헌정질수가 무너져 가지고 공화국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인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당에 의해서 수십 년이 될지 모르고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장기 일당 지배 체제 하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협력하고 부역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대역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정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협력한 자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타협에서 이러면 악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일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집어넣는 대역죄 반란죄를 여러분들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 살지 않다 갈 거 아닙니까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나 조샛별이나 그 밑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항상 승자 쪽에 있을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개런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남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무능해가지고 식솔들과 나라 전체 이러면 다 아녀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이러면 제가 참 개탄하는 것은 남자들이 너무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당겨진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노예가 돼가 앞으로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가 모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이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런 변제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뭡니까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선관 이런 직원들이 뭐죠 부정선거 이런 가담하고 더블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의 주범이나 부정선거의 공범이나 부정선거의 부역 및 협력한 자들은 공화국의 반역자들이다 이야기에요 공화국을 배반한 자들이고 공화국에 구성되는 시민들을 배반한 자들이다 시민들을 노예로 여러분들 밀어쳐 넣은 그런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예가 되는데 그 자들이 그냥 심을 합쳐가 뭡니까 노예상태로 밀어 넣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사전투표 수개표 한다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